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체력을 갖겨야되는데? 실제체력 혈왕인데 이거? 어? 아씨 머리가 나빠가지고 내 캐릭터까지 고생하네 미안해 넌 뭘파니? 호일 알았다 기다려라 금방 널 사고마야겠다 호일 산다 치아와 호진이 딕잡고 일어나 호진이 치아와 딕잡고 일어나 안창현 안창현 좋아 5원만 더 있으면 돼 호진이 치아와 딕잡고 일어나 치아와다 좌우 호진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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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딕잡고 일어나 어딨냐 아 여깄다 좋아 만들자 그렇지 이제 라이터와 함께 플라스틱을 녹이고 그리고 치약 자 이제 열쇠를 뺏을겁니다 여러분들 교도관 한명을 데리고 와야되는데 여기서 패면은 여러분들 걸리죠 얘 들어와라 히어스 좋아 주황열새 다시 열쇠주고 아 근데 저스키 나한테 저멋 저멋게 지랄할텐데 히어스 히어스 분명히 나한테 지랄합니다 이거 진짜 안보이는데 뒤에 짱박혀있어 아 잠깐만 오늘 나야 나 밀폐주머니 아냐 이거 들고자면돼 나 밀폐주머니 있잖아 또 뒤질려고 또 뒤질려고 히어스 아 잠깐만요 아 밀폐주머니 나머지 들고자면돼 안걸려 그러면 오케이 안걸렸어 오케이 안걸렸어 오케이 안걸렸어 이대로 세이브됐죠 아 무기 만들면 돼 다 금방 만드는 것들이고 제발 저 아니길 조지했어요 오케이 면도날 쉽지 거야 아이고 교도관님 가시죠 충성하는 타요 타요 교도관님 가시죠 아 다행이다 아 시발 진짜 다행이다 X때뻔했어 테이프가 많이 필요해 오늘 아침은 거른다 아 철판은 솔직히 더이상 필요가 없긴 한데 다행이다 앗 5 5 3 4 5 6 5 5 9 아 지금 걸러도 돼 70은 괜찮아요 양말만 있으면 된다 이거 배터리 양말 조합하면은 그것도 되게 세거든요 무기 아침 안 먹어도 돼 걸러도 돼요 아 저 테이프 있어야 돼 전체로는 무기가 안 돼요 여기 분명히 누구 그렇지 나 왜 걸렸어? 조판 저거 씨 어허 재밌는 이름이구나 비제이 타요 괜찮아요 자 이제 저 안 따라옵니다 좋아 접합제 딕작보이러나 치아와 안창현 면도날 김춘내 김춘내 이제 딕테이프가 나올때가 됐는데 무기 무기 지금 나 양말도 없는데 여기 오랜만에 한번 가야겠다 그래 야구방망이라도 있는게 어딨니 접합제 접합제야 나 접착제 줬다가 누구 싸운다 테이프 테이프 좀 줘 테이프 좀 줘 색상 아! 지능 또 떨어졌어 에요 아니 왜이렇게 빡대가리 됐어 갑자기 68까지 떨어졌네 호일 누구 없니? 에이 여기서 점호 걸리면은 아이고 박태건 76 아 잠깐만 또 점호 나야? 아이고 박태건 76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빨리 할게요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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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차피 들고다니면 괜찮거든요? 누가 이제 내 방 들어가겠지? 어 지능 올리러 갑니다 지금 도서관은 어차피 안걸려 변기 안찾아요 그냥 하는 소리에요 지능 좀 미리 높여놔야겠다 아 이제 자유시간 끝날거 같은데 아니네 80 찍어놔야겠다 이거 그 밀폐주머니는 그 엑스레이 같은거 있거든요? 거기에만 걸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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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나갈때 필요한거지? 그냥 뺏어버리면은 저 바로 독방가요 나한테 오는거 아니겠지? 아 애들 자꾸를 왜 간봐 아 아 나 저목 어차피 끝났으니까 이거 괜찮겠지? 풀템이야 됐어 풀템이야 운동해야 되는데? 자유시간 끝나겠는데? 좆됐다 삶 봅떠 쇠쇼 93 92 91 90 아 또 99네 아 그쵸 밥먹으면 뭐라고 하네 좋아 됐어 됐어 철판 때문에 철판 이제 호일이랑 딕테이프만 있으면 돼 치워와 야 테이프 있는 사람 아 왜요 아 나한테만 뭐라 그래 이름가지고 놀리지 마세요 자고 오면 계속 하고 있을까 이거 주워가세요 이거 누가 떨궈놨네 쟤네 싸워요 쟤네 쟤 아 씨 하루 쟁이 돌아야겠네 이제 운동시간 끝이야 거인타워 나한테 그렇게 나온다는거지 이따 복수한다 이따 복수할거야 좋아 오늘밤 작업에 착수한다 벌써 8일째야 이제 작업 들어가야돼 템 다 넣어놨어요 그래 이불 베개 걷자 샤워시간 끝나면은 우리 자유시간 또 주거든요 개꿀이야 여기 그냥 샤워시간 자유시간 이거 3시간 줄걸? 싹 다 거둬 그니까 나 여기 좋은데 정들어버렸어 정들어버렸어 이차지 이차지 아니 이불로 벽 가린 다음에 저거 덤이 있잖아요 저거 두면 안걸려요 탑박아 뭐 가진거 없니? 세줄이 이제 필요없어 존나 많아 두부 두부가게 효녀 너도 가진게 없구나 출래야 자 요리된 음식이나 음식은 핫초코? 자 안창을 패달라 그러지 않았나 누가? 형제? 조신하까라 그래 면도날 누가 달라고 그랬었는데 침묵하는 바위 실비 이따 줘야겠다 오연민 접합제 실비야 실비는 봐줘도되네 얘네 패써야됐나? 아 배터리는 괜찮은 아이템인데 퓓 퓓 퓓 퓓 퓓 퓓 퓓 퓓 퓓 좋아아 아아주 좋아아 돈 착실히 벌고있어 도대체 저 팝쟤가 뭐야? 원콘 무기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교수관이! 이 새끼 땅팠어요! 아 그거 그게 접합제구나 흠 자 누굽니까? 오늘 아 이거 앞으로 나랑 관련된 이름 하면 안되겠어 그냥 저랑 저를 연상할 수 있는 이름 자꾸 찔리잖아 진짜 아무말 대잔치네 이 핫초코가 한방무기에요 여러분들 이거 끼고 때리죠? 죽습니다 바로 물론 기절이지만 이 게임에서는 아까 면도날 누가 달려야 그랬는데 아 맞다 내일 저못돼줘야겠다 자 일단은 가볼까요 여러분들 아 여기 올라가면 총맞나요? 혹시? 여러분들? 총맞나요? 아시는 분들이 없나? 하긴 어차피 밤에는 총 안맞잖아 탈출로를 짜보자 아 각 나왔는데? 왜? 아니 열쇠 내구도는 괜찮아 어? 뭐 이렇게 되니가 아침까지 숨어있는다 아침까지 숨어있는다 여기 암대 저기 저기 암대 얘들아 나 아침까지 여기 벽뒤에 숨어있을거에요 내 시간만 버티면 아침이야 아니 나 아침까지 버틸건데 저모? 정말 당당하게 들어갈건데요 3시간 넘었어 아니 총 한발은 버텨요 저 체력이 20이다 아 드라이브까지 잃었어 아 이럴줄 알아서 국경이라도 들고올걸 아 근데 펜트 자르면 안돼 걸려 여기 못자르나? 여기 못자르나? 아 아 아 잠깐만 아니 저거는 철망을 자르면 아무것도 안남아서 안돼 아침 되면 들어갈거야 정정당당하게 출근할거야 죄수 안창현 죄수 안창현 출근합니다 아침 전문 8시야 미친 군대도 6시 이상인데 죄수 새끼가 8시까지 잠을 자? 왜케 많이 재워 아니 하루 10시간 자 잠을 10시간 자요 님들 자유시간이 하루 6시간이고 와 7시야? 7시 기상인가? 8시 기상인가? 와 개꿀잠잔다 진짜 심지어 1스테이지에서는 여러분들 죄수마다 죄수방마다 그 티비가 있어요 케이블티비가 해 뜬다 해 뜬다 아 저기 보라 열쇠야 정문으로 출근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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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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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이야 다 있군요 아주 좋아 아 역시 감옥 밖은 위험해 목재 날아갔다구요? 괜찮아요 목재는 괜찮습니다 그정도 아이템은 괜찮아요 어 제발 야 사다리 필요하구요 사파서 들어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니 사다리로 거기 못 넘어 얘들아 아 아 아 아